최근 이명웅은 한국 연예계의 실력파 아티스트로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친근한 성격으로도 유명하며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삼시새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웅은 방송 내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차승원의 감자 포장을 즐겁게 도와주는 장면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이 이미지는 그가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사력 깊은 친구이자 동료임을 보여준다. 그와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는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시청자들은 아이돌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유쾌한 웃음은 물론 이명웅의 싸인 파일 앨범과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놀라움도 선사했다. 주인공 유해진이 마법의 부채를 들고 있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관객들의 관심은 영상뿐 아니라 그 이면에 얽힌 사연에도 머물며 팬들을 향한 이명웅의 애정을 느끼게 한다. 이명웅은 실력파 가수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어 3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한국 가요계에서의 그의 매력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명웅은 자선운동회에도 참여하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의 음악과 스포츠의 결합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삼시세끼는 이명웅의 출연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슈퍼스타의 삶과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쇼의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성공이 재능뿐만 아니라 청중과의 진실성과 연결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음악과 팬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지닌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진정으로 입증했다. 그는 행동적이고 열정을 지닌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진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능을 그리기도 했다. 여기 있는office에서 믿음과 семь이도 illiter하지 않습니다.